지난 2001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불교 유적 바미안 석부를 파괴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불교 문화적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인구의 99%인 이슬람 국가 아프가니스탄은 과거에는 불교가 크게 중흥했던 지역이었습니다. 2세기경 등장한 쿠샨 왕조는 대승불교 창시, 간다라 문화 등 불교사의 큰 업적을 이룩하고 해상 무역 상인들이 주로 믿던 불교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부유한 불자 상인들의 시주가 쌓여 승단이 생기고 초기 형태의 불교 대학기관이 설립되며 동아시아로의 불교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쿠샨 왕조 시대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화와 인도 문화가 교류하던 동서문화의 십자로일 뿐만 아니라 서역, 중국, 우리나라로 불교 문화를 전파하던 그러한 전쟁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서문화 특히 불교 문화의 교류지여서... 이후 7세기 이슬람 세력에 정복되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은 불교 국가로 남아있었고 수많은 고대 불교 유적 유물이 생겨났습니다. 6세기에 조성된 바미안 석불도 그 중 하나였으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지난 2001년 우상 숭배 금지를 이유로 폭파했습니다. 당시 같은 이슬람 사회를 비롯한 전세계의 반대와 만류, 비난이 이어졌음에도 바미안 석불은 파괴됐고 동굴 내 불화, 박물관 불상들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20년이 지나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 카불의 국립박물관장은 박물관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파괴된 불상 파편을 몰래 수장고에 보호하고 미군 철수 전 미국의 지원으로 복원 작업 중이었으나 갑작스런 재집권으로 위험해진 겁니다. 탈레반 지도부는 유적과 유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그들의 인류문화의 처참한 파괴, 그러한 전철이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문명인들이 일치단결해서 인류문화유산의 파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자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것을 나는 부처님께 빌어마지 않습니다. 불교를 세계 종교로 발돋움시키고 위대한 불교 문화를 이룩했던 아프가니스탄의 불교 유적과 유물이 다시 위험의 직면함에 따라 세계 불교계에 깊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